여기 앉아보세요 출입은 당했습니다 출입은 당했습니다 전국장에서 주행을 잡고 있는 곳에 도착했습니다 전국장에서는 휴대전화 수시를 지속으로 흐르기 위해 스마트폰 등을 공유하고 있습니다 스마트폰 등으로 이용한 연산을 통해 이어프를 세워주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서 계객에게 스마트폰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옆에서 계객에게 스마트폰 등이 닿지 않도록 주의해 주시기 바랍니다 여기도 안전한 경제에서 주행하는 경제에 출입이 될 것입니다 전국장에서 주행하는 경우는 지역 문을 닿지 않도록 주행하십니다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 한글자막 by 한효정